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뼈는 계란에 바른거예요 뼈는 계란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란에 먹으면 좋겠어요 왜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? 이제엔 뼈가 안 돼서 그리고 고기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징어가 안 돼서 오늘 저녁에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뼈가 안 돼서 뭐지? 한눈에 먹으면 좋겠어요 또 먹으면 좋겠어요 바삭한 마늘 계란 졸라 계란 미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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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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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맛 고구맛 고춧가루 소시지 10분 정도 칼붕 10분 정도 1시간 정도 또 2시간 정도 그냥 치즈 오늘 고추장은 쟤는 마늘에 쟋는 소금을 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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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